네, 저는 오늘 카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꺼줄꺼야. 아, 네. 민경님. 아비누. 네. 자, 여기 중에서 카드를 한 장 불러주세요. 조금만 목소리 더 크게 해서 카메라 보고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카드를 카메라한테 보여주시고. 네.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보여주세요! 아,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카드를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꼭 여기다 올려놔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카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카드에 섞겠습니다. 와, 긴장된다. 자, 과연? 이제 이 카드 덱을 세게 한 번 치면 그 카드 한 장이 딱 남을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써도 됩니까? 네. 오, 뭐야? 이 카드가 왔어요? 아, 승리해? 우와, 해봐. 우와, 해봐. 우와, 뭐야, 신기하다. 오늘, 빨리 치우세요 이제. 네, 이제 치우세요. 네, 이제 치우세요. 치우세요. 정말 신기한 마술을 치워주세요.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우세요. 두 개가 없네. 깨끗이 치우고. 네, 깨끗이 치우세요. 네, 현상 없이. 어떻게 했어? 깨끗하게 치우세요.